매일 방송 MBN과 2030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가 오늘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부산엑스포 성공적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. 유치위원회의 윤상직 사무총장은 부산엑스포 유치로 대한민국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며 정부와 민간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이동헌 MBN 대표이사는 MBN이 가진 다양한 미디어 네트워크를 통해 성공적인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